WHO의 선언에 전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저점을 노리고 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한번 우리가 성찰은 해보고 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와 썼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위기는 왜 기회입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죠. 지금 여러분 금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떠죠? 요새 여러분 2% 떨어졌다고 하면 웃습니다. 예전같은 하루에 2% 떨어지면 머리에 쥐가 나가고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 떨어졌다고 하면 웃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마인드가 반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오르는 날은 여러분 알겠지만 8% 10%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4년치 5년치 이자를 갖다가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장입니다. 그건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덤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왜 항상 위기가 닥치면 물론 그런 은혜에서 틀림없이 기회인 건 사실이지만 왜 기회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를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전에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는 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IMF 때 봐라. IMF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급반등 이뤄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 떨어졌지만 그때 산 사람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죠. 그때 산 사람들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두 번이나 극복을 해냈어요. 급반등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떨어지면 급반등이 온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급반등만 기억을 합니다. 인간 존재가 그런 거예요. 세계는 안 그런가요? 블랙 먼데이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블랙 먼데이요. 여러분 자세히 기사를 보시면 저 블랙 먼데이 때 제 기억이 22%인가 하루에 빠졌어요. 최고 낙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급반등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올랐습니다. 블랙 먼데이에 마이너스 쫙 빠졌을 때 산 사람 다 먹었어요. 엄청 먹었죠. 저 때 뭐 먹었느냐 아니요. 9.11 때도 먹었어요. 9.11 그 당시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방 났죠. 그때 산 사람들 다 먹었어요. 블랙 먼데이 때도 먹었고 그리고 9.11 때도 먹었고 IMF 때도 먹었고 금융위기 때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가가 급폭락하게 되면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율반등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식쟁이인데 자율반등이 있다는 차원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엄청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기의 급반등을 필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위기의 급반등이 필연이냐는 거죠. 우리 IMF 극복했죠. 그죠?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IMF를 극복할 운명이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IMF 때 우리가 주가가 개방나고 경제가 개방이 났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첫 번째 IMF 떨어지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됐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되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됐죠?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가 EU 동맹의 한 국가였다면 우리가 환율주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두 번째 우리가 내수 중심의 경제 체제였다면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거는 사실은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극복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환율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1번보다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꾸로 떨어진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표현했어요? 떨어진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을 보세요. 맨날 주식할 때 푸드 나와서 재무재표 보고 투자해라. 이성적으로 해라. 안전자산으로 하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딱 닥치는 순간에 재무재표는 눈에 사라져요. 그리고 평생 안 하던 신용을 써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확 질러요. 다 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맷집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둘 다 건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퇴원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한 번 안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한가요? 지편 다 똑같아.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위기는요. 맷집을 떨어뜨려요. 위기를. 위기를 극복해서 잘 되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제 위기가 좋은 거냐면 무슨 소리야 한국은 IMF라는 위기를 통해서 더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성장기. 여러분이 청소년기에는 위기가 여러분을 더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맞는 위기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한참 막 성장하고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 기사예요. 스페인이요. 경제 성장률 2016년에 4% 쳤어요.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스페인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회복되는 스페인 경제 이제는 거꾸로 잘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런데 경제 위기 전에도 스페인 4% 못 쳤어요. 보시죠. 그럼 이때 4% 치는 거랑 이때 4% 치는 거랑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죠. 겉으로는 이것도 4%고 이것도 4%니까 전혀 아니죠. 왜 전혀 아니냐. 코로나 터졌을 때 지금 스페인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유럽에서 가장 난리난 국가가 어디예요.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30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8만 5천여 명으로 8만 천여 명의 중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공통점 금융위기 때 개방된 나라예요. 그리고 다시 경제 회복한 나라예요. 그러나 회복된 게 아니죠. 왜 저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옛날에 스페인 저런 얘기 의료체계 좋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성의 날 집회에서 저렇게 됐느냐. 스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공의료비 지출을 감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4% 성장할 때는 공공의료비 지출하면서도 4% 성장했던 거고 지금 4%는 그거 못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게 10년이 쌓이다 보이니까 주식 투자 비율이 너무 낮죠. 잘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주식 장기 투자에서 지수 투자 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 선생님이 연배가 계셔서 알 텐데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다 깨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주식 왜 안 해요. 그때 다 깨졌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때 젊었을 때 막 열풍 불었죠. 바이코리아 바이코리아 그래서 상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주식을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IMF가 터지니까 다 공무원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바둑 두고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바둑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 때에는 물론 지금 많이 까지고 뭐 하트셨더라도 이렇게 멀리서서 이렇게 한번 좀 관절하실 때다 지켜보실 때다 관절하게 되면 성찰하게 되고요. 성찰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면 그때는 이제는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에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성찰하셔서 기회를 만드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긴급 투자 강의였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훨씬 더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전 안의 시대에 긴급 경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자 많으신 ears 60초 60초 60km